오늘을 기다렸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컴백한 인피니티의 비주엘로 불리는 엘도 그 주인공 요번에 성년의 날 맞으셨다고? 몰랐어요!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성년의 날 만 2개 성년의 날 성년의 날 맞았습니다 선물 개인적으로 따로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향수는 커녕 이상한 냄새 맡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땀냄새요 지하실 땀냄새요 뱀넷에서 성년의 날을 맞이했었는데 케이크랑 꽃을 장미꽃을 주셨어요 또 팬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UCC영상을 성년의 날 선물로 받은 우현 한편 인피니티 성년은 무려 금으로 만든 장미를 성년의 날을 맞은 지난주 컴백해 눈꽃들새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인피니티 지하실 땀냄새 추격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스케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올해 성년이 되신 모든 여러분들